3d 모델링의 가장 기본은 화면을 자유롭게 보는 건데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360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의 스크롤을 돌리면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가 되죠. 이 확대 축소할 때 이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확대 축소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요 스크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스크롤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텐데요. 이 작업평면이라는 글자가 반듯하게 오는 게 정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움직이다가 길을 잃었다면 왼쪽에 집 모양의 홈 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평면이라고 하는 글자가 반듯하게 놓여집니다. 왼쪽에 있는 뷰큐브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 박스를 클릭해서 움직여도 화면이 움직이고요.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뷰큐브들은 주로 아이패드처럼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알록달록한 도형들을 클릭해서 작업평면 위로 가져오면 됩니다. 클릭해서 작업평면 위로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다시 돌려봅시다. 입체 형상의 도형들이 놓여져 있죠. 이 도형들은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주변에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도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클릭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 도형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도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도형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 끌게 되면 작업평면 위에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약에 평면 위로 Z축 방향이죠. 위로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돌려보면 화면 위에 검정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로 위 또는 얘를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3D 공간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평면에서만 작업하지 않고 위 또는 아래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도형들은 물론 마우스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평면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도형을 Z축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면 컨트롤 방향키 위 또는 도형 선택하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방향키 한 키에서 움직이는 동작은 1mm인데요. 팅커키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이렇게 공중에 갔지만 만약에 다시 바닥에 하늘색 기준 평면에 붙이고 싶다면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도형 선택하고 ABCD입니다. D 도형 선택 D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아래 있는 도형은 작업평면 위로 D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자신의 얼굴이 모니터에 다가가서 화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목과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확대하는 게 버릇이 안 됐다면 도형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ABCD F입니다. ABCD F 그러면 이 도형에 맞게 포커싱 되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도형이 꽉 차게 화면을 조정해 줍니다. F 이렇게 작업 화면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홈 뷰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평면이 앞에 보이게 화면을 놓으면 됩니다. 팅커키드에 새로 들어온 자석 기능과 평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형을 클릭해서 클릭 가져오게 되면 이 가져온 도형은 작업평면 하늘색 작업평면 위에 붙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도형을 새로 가져온 도형을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도형에 가까이 가게 되면 도형이 자석처럼 붙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능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는 도형이 이렇게 비스듬한 면에도 붙습니다. 여기 있는 도형을 움직일 때는 자석의 기능이 사용되지 않죠. 기본적으로 자석의 기능은요. 새로 가져온 도형에 대해서 자동으로 사용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나는 도형을 그냥 여기 밑에 내리고 싶은데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단축키 C를 누르게 되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만약 C를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자석 기능이 활성화가 되지만 C를 누르게 되면 네 여기 자석 기능이 꺼지게 되면서 바닥에 붙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제가 도형을 클릭해서 자석의 기능을 사용해서 도형을 붙이게 되면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있을 때는 도형을 움직이면 이 순간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왜 순간이냐면요. 그냥 바로 아무데나 클릭하면 평면이 사라지죠. 자 다시 해볼게요. 도형을 클릭해서 가져오면 이렇게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하는 위치에 잡아놓고 아무데나 클릭하면 순간평면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내려져 있는 도형을 이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단축키 C입니다. 또는 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아이패드에서는 여기 보이는 자석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형 클릭하고 C 누르면 이렇게 점이 나타나죠. 얘를 점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자 이렇게 자석처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간평면은 바깥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어? 근데 이 순간평면을 지금 사라졌는데 사실 이 도형을 다시 이 원통의 평면에 맞게 움직이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임시평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임시평면은요. 여기 보이는 작업평면 도구를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평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주황색의 임시평면이 생성되게 되죠. 그리고 얘는 이 임시평면 위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긴 임시평면은 아무데나 클릭을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시평면은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하늘색 평면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작업평면 도구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기준 바닥 평면 아무데나 다시 클릭하게 되면 하늘색의 작업평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붕이 있습니다. 이 지붕에다가 굴뚝을 만들고 싶어요. 굴뚝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자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록색의 순간평면이 나타나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 자석 기능이 사라지면서 순간평면도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임시평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작업평면 도구를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평면 클릭해서 위치 조정 사용한 다음에 다시 작업평면 도구 또는 단축키는 W입니다. 클릭하고 여기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 임시평면을 사용하는 모델링은 초보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평면을 사용하는 통나무집 만드는 예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능, 자석 기능 때문에 이 평면의 설명이 조금 앞부분에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새로 가져온 도형은 자석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자석 기능을 끄고 싶다면 도형을 가져온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도형을 자석의 기능을 사용해서 올리고 싶다면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C 눌러서 도형을 원하는 위치에 가져가면 자석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석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작업 평면을 활용하는 것은 모델링의 예제에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형의 크기를 바꾸고 회전하고 자를 사용하는 기능을 알아봅시다. 도형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 평면위로 가져오게 되면 도형을 선택했을 때 도형 주변의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네모점을 클릭해서 잡아당기면 네모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도형의 크기가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 하얀색 네모점 중간에는요. 이렇게 검정색 점이 있는데요. 이 검정색 점을 이동시키면 한쪽 변의 길이만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예쁜 별을 가져왔는데 이 별을 잡아당겼더니 찌그러졌습니다.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맞춰서 키우거나 줄이고 싶으면 키보드에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로 키우거나 줄여야 합니다. 다른 도형들도 해볼까요? 하트도 마찬가지죠. 하트 찌그러지면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하트도 크기를 바꿀 때는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키우거나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네모점만 잡아당기면 도형의 높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도형의 길이 높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도형의 길이는 이 위에 또 중심에 하얀색 네모점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도형의 높이가 이렇게 길게 변형이 되죠. 화면을 잘 놓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 검정색 삼각형은 도형의 위치를 위로 옮겨주는 기능을 가진 친구고요. 여기 하얀색 점은 도형의 길이를 바꿔주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화면을 여러분이 작업할 도형 F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 맞춰서 놓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클릭해서 크기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시프트 기능 말고 Alt키의 기능도 사용해 봅시다. 지금 오른쪽 아래 모서리를 잡아당기면 여기 보이는 왼쪽 위에 모서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서 시프트를 눌러도 비율은 유지되지만 지금 왼쪽 위에 모서리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시프트에다가 추가적으로 Alt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이 Alt키는 중심 위치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바꿀 때 시프트하고 Alt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도형의 중심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유롭게 모델링을 할 때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3D 프린팅을 할 때는 정확한 치수가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이 네모점을 클릭하면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숫자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 50, 엔터 여기도 정확하게 50, 엔터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높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색 점을 클릭하면 숫자 나타나죠. 여기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로 50, 엔터 정확하게 클릭해서 숫자를 입력해서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뒤집어진 모양의 책상을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끝에다가 이제 나무, 다리, 기둥을 세우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기 양쪽에 똑같은 길이를 남겨놓고 싶은데 정확한 치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자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 니은자 모양의 자 또는 단축키로는 R입니다. R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커셔에 니은자 R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클릭하는 순간 여기 클릭한 지점이 0,0이 되는 거고요. 도형을 클릭합니다. 그 도형 0,0을 기준으로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도형이 가지고 있는 치수들이 모두 한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는 여기 보이는 X자를 누르면 꺼집니다. 그래서 보통 자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아무 바닥에나 클릭해서 사용하기보다는요. 이 여기 끝점 모서리를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를 불러왔을 때 여기다가 딱 맞춰서 클릭을 해도 좋지만 아니면 모르고 엉뚱한 데다 클릭을 했어요. 자 여기 얘 위치가 여기 이게 위치값이니까 여기를 0, 엔터 0, 엔터 하면 이 빨간색 납작한 네모의 모서리에 자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똑같이 위로도 3mm 오른쪽으로도 3mm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간격을 똑같이 3mm씩 띄우게 된 상태로 모델링 작업을 정확하게 치수로 만들 수 있게 되죠. 자는 필요할 때 불러서 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도형을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도형의 회전 도형을 가져와서 보면요. 네모점들 말고 이렇게 둥근 화살표가 있는데 둥근 화살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놓는 화면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둥근 화살표가 잘 안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입체적으로 두고 보면 세 개의 둥근 화살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X Y Z 축의 회전을 나타냅니다. 아직 X Y Z를 배우지 않았다면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면 시계 모양처럼 미리 보기가 나타나죠. 클릭한 상태로 돌리면 도형이 돌아갑니다.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도형 회전 여기를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커셔의 위치가 도형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22.5도씩 회전을 하게 되구요. 반면에 이 마우스의 커셔가 도형에서 멀어지면 1도 2도 아주 미세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돌리면 미세하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둥근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가 0도 입니다. 분명히 돌렸는데 다 0도 죠. 틴커게드 에서는 아쉽지만 이전에 회전했던 값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평평하게 돌리는 건 쉽지 않아요. 만약에 컨트롤 Z 컨트롤 Z 뒤로 가기를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 할 수도 있지만 작업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 됐다면 컨트롤 Z 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새로 도형을 시작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형을 회전할 때 내가 회전한 값을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도형은 45도씩 스냅이 잡혀서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치수를 입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숫자 클릭해서 원하는 각도 30도 엔터 그러면 지금 30도가 회전이 됐는데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숫자 클릭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0도 엔터 하게 되면 원상복귀가 되죠. 플러스 양수값은요 시계방향으로 도는 각도를 말하고요. 반면에 음수값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회전하는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틴커캐드에서 회전 기능을 사용할 때는 회전이 저장되지 않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의 도형으로 만드는 그룹과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각각의 도형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면 얘는 개별이 떨어진 도형입니다. 얘네를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 바깥쪽에서 클릭한 상태로 쭉 드래그를 잡아주면 이 상단에 있는 그룹 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도형이 하나일 때는 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도형을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그룹 까지 눌러주게 되면 이제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크기를 바꿀 때도 회전을 할 때도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그룹은 도형이 붙어있던 도형이 떨어져있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룹할 도형만 정확히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로 드래그 해버리면 파란색 공이 껴버리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화면을 돌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Shift키를 누른 상태로 각각의 도형을 클릭해줘도 얘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그룹의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단축키는 Ctrl-G 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도형을 복사 붙여넣기도 할 수 있는데요. Ctrl-C 누른 다음에 Ctr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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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누르게 되면 같은 도형이 여러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또는 이 위에 아이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사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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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도 가능합니다. 이 각각의 도형들은 각각의 이렇게 떨어진 도형들의 색상은요. 여기 클릭해서 솔리드를 눌러주면 색상 팔레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색상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도형의 색상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래그로 여기만 선택을 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면 어라 색상이 모두 같아집니다. 이럴 때는요 여기 다시 솔리드를 누른 다음에 여러 색을 체크해주면 각각 골랐던 개별 색상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한번 변경해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는 각각의 색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을 만들기 전에 그 전에 필요하다면 각각의 색상은 그룹 만들기 전에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룹 만들고 색상이 모두 같아지면 솔리드도 누르고 여러색 체크 그러면 묶인 상태로 회전도 가능하고 크기도 같이 변하는 하나의 덩어리 그룹이 되게 됩니다. 이 그룹을 한번 이렇게 묶은 그룹은요 여기 보이는 언그룹이죠. 그룹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해제를 누르고 바닥을 그냥 클릭을 해주면 얘는 다시 각각의 도형으로 설정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크기를 다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얘만 드래그 전체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또는 시프트키 누르고 각각의 원하는 도형만 클릭한 다음에 그룹 눌러주면 하나의 덩어리가 되죠. 자 이 그룹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살짝 임시로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치를 옮기고 나서 다시 바깥쪽 아무데나 클릭을 하게 되면 그룹이 이렇게 다시 작용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임시로 잠깐 해제 되는 겁니다. 그룹을 유지한 채로 살짝 수정했다가 그냥 밖에 빈 공간 클릭 하게 되면 그룹이 다시 활성화 되죠. 색상은 그룹을 만들기 전에 바꾸는 게 맞고요. 만약 색상이 그룹을 했는데 색상이 모두 같아 졌다면 여기 솔리드 눌러서 멀티 칼라를 꼭 체크 해주면 됩니다. 앞서 배운 그룹 기능을 이용해서 이번엔 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색상이 있는 도형은 솔리드 도형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가장 상단에 이렇게 색이 없는 빗살무늬의 투명한 도형들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구멍 도형이라고 합니다. 이 구멍 도형들은 색상에 있는 도형들에게 이렇게 겹쳐놓으면 색상에 있는 도형에 겹쳐놓으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보이죠. 이 상태로 앞에서 배운 그룹을 해주면 됩니다. 바깥쪽에서 드래그로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면 겹친 부분이 빠지는 빼기 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원통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 보이는 도형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잘 보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바깥쪽에서 드래그한 다음에 그룹을 누르게 되면 한쪽은 빠졌는데 한쪽은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도형을 새로 가져오면 자석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도형은 이렇게 주황색 도형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겹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이 구멍 도형은요 정확하게 겹친 부분만 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얘를 D 눌러서 바닥에 붙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클릭해서 가져올 때 이 자석의 기능을 C를 눌러서 꺼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형이 색깔이 있는 도형과 색깔이 없는 구멍 도형이 겹쳐진 다음에 바깥쪽에서 드래그를 해야 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도형들 알록달록 하게 많지만 어라 구멍 도형은 네모하고 원기둥 밖에 없습니다. 사실 모든 도형들은요. 여기 보이는 구멍이라고 하는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도형은 다 구멍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도형을 내가 얼마나 자유자재로 활용하느냐가 모델링의 핵심인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도형이 높으면 구멍 도형이 숨어버리죠. 이럴 때는 이 색깔이 있는 도형의 높이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는 구멍의 도형을 위로 위로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높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멍 도형을요. 보면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요. 지금 보이는 이 도형을 Z축 방향 위로 이렇게 올려 주겠습니다.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는 뻥 뚫리는 구멍이 될 거고요. 이쪽은 구멍이 뚫리지 않는 홈이 될 겁니다. 뻥 뚫리는 구멍과 홈 다르죠? 여러분이 이제 모델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멍 도형의 재미난 특징은요. 구멍 도형은요. 구멍 도형끼리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상자 도형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얘를 45도 회전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구멍 도형의 상자 도형이 이렇게 여러개가 겹친 형태의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드래그 해서요.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구멍 도형들은 구멍 도형끼리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뚫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룹까지 그룹까지 정확하게 돼야 자 이렇게 구멍이 정확하게 뚫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룹으로 뚫린 도형 역시도 다시 구멍 도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팅커캐드는요. 구멍의 모양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모양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 그림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 봅시다. 여기 보이는 손 그림 하늘색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가져와서 작업 평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확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이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는요. 밑에 보는 종료 있죠. 종료를 눌러서 끄게 되면 여러분이 그린 그림 그대로 이렇게 모델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델링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에디트 수정을 누르게 되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연필 모양이 이렇게 그리는 대로 모양이 그려지는 거고요. 지우개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근데 이 지우개는 잘못 사용하면 지저분하게 이런 조각조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휴지통을 눌러서 그냥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사용한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실선의 별은요. 누른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면적이 채워지는 상태로 그림이 완성이 되고요. 반대로 이 실선의 별 모양은 이렇게 그림이 그린대로 안쪽이 빠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한선의 두께라고 해야 될까요? 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기를 줄이면 두께가 얇아지기는 하지만 그림을 처음 그릴 때서부터 이 두께를 변경해가면서 그릴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손그림을 그려도 되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쓸 수도 있겠죠. 자 다 그렸다면 끝났다면 이 손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이 있을 때는 솔리드 도형 이지만요. 하나 더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얘를 구멍 도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도형 색깔이 있는 솔리드 도형 이 도형을 구멍을 처음부터 뻥 뚫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높이를 조절해서 위로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룹 만들어줘서 이렇게 안쪽에 홈이 파이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손그림은 좀 재미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틴커 캐드에서는 사실 좀 자유도가 높은 공면 형태의 모양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렁이를 한 마리 그렸단 말이에요. 종료 눌러주고요. 그럼 얘를 높이를 이렇게 높여서 이거 자체를 높이를 높여서 회전시켜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바다같은 물결치는 그런 모양인 것 같기도 한데요. 좀 더 응용을 더 해보면 이 도형을 동그랗게 잘라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 원기둥의 구멍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요.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 색깔이 있는 도형 이죠. 이 색깔이 있는 도형 과 원기둥 도형 을 그룹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파졌어요. 이 도형을 한번 그룹한 도형을 다시 구멍 도형 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룹 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감자칩의 모양을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손 그림을 모델링으로 응용을 하는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더하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도형을 수정하고 대칭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형들을 선택해서 작업 평면 위에 올려놓으면 도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거는 아무것도 메뉴가 생기지 않지만 어떤 거는 이렇게 메뉴들이 생기는 도형들이 있습니다. 키보드에 F 눌러서 화면 확대한 다음에요. 여기 있는 값들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반지름을 늘리면 모서리가 둥그러지고요. 단계를 올리면 더 둥글렀다가 각지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모를 이런 도형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 원통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이렇게 각이 져 있습니다. 실제로 3D 프린팅 할 때 얘네는 각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 값을 최대한 높여서 사용을 해야 3D 프린팅 을 했을 때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팅크 키드는 웹에서 작업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를 떨어뜨려 놨는데요. 출력을 할 때는 꼭 측면을 높여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값을 이렇게 올려야 이렇게 구가 훨씬 더 둥그러지게 보입니다. 도형마다 이런 기능이 있는 도형이 있고요. 없는 도형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이 뾰족한 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도형들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기둥도 육각기둥 팔각기둥 또는 이렇게 각기둥을 각도를 나눠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튜브 같은 거는 여기 벽두께를 바꿔서 두껍게 또는 얇게 마찬가지로 얘도 측면값을 올려야 훨씬 더 둥글게 표현이 됩니다. 도형을 가져왔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팝업창이 생긴다면 여기 있는 값을 한번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우리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대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을 좀 미리 만들어 놓고요. 얘를 바깥쪽에서 드래그해서 하나의 그룹 으로 묶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이면 색깔이 같아지죠. 그럴 때는 솔리드 눌러서요. 여러 색을 체크 해줍니다. 자 그러면 대칭 이 도형을 좌우 뒤집기죠. 하나 컨트롤 c v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자 얘를 여기 보이는 메뉴에서 여기 씁니다. 대칭 입니다. 대칭 단축키로는 클릭하고 m 입니다. 미러에 m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살표에 마우스 커셔를 가까이 가져가면 대칭 되는 미리 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야 대칭이 됩니다. 클릭 이렇게 좌우 뒤집기 그 다음에 얘는 위아래로 뒤집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옆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다보면 같은 모양인데 좌우 대칭으로 형태를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m 눌러서 이렇게 바꿔서 대칭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렬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일단 도형을 먼저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설명한 자 기능 R 눌러서 자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 도형들의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모서리 끝점 맞추거나 또는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정렬을 하기 위한 두 도형 노란색 도형 과 이 빨간색 도형 을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두 도형 을 클릭 해서 같이 선택해 주던가 또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잡아서 두 도형 을 선택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렬 은 L 입니다. 키가 있구요. 얘를 눌러도 되구요. 또는 도 더형 선택하고 키보드 에 L 눌러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정색 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점을 클릭 하게 되면 가운데 가운데 정렬 여기도 가운데 그러면 모든 위치가 가운데 인 정렬 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봤나요? 지금 이렇게 떨어진 두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정렬을 하게 되면 자 가운데 정렬을 하면 지금 빨간색 도형과 노란색 도형이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 두 도형이 동시에 움직여요. 근데 하나의 도형은 고정하고 움직이지 않고 다른 도형이 와서 정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 도형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뭐가 나타나죠? 빨간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 기능을 킨 다음에 하나를 도형을 한 번 더 클릭하는 순간 이 도형을 기준으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위쪽 그 다음에 왼쪽 정렬 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맞춰지게 되죠. 이게 색깔이 반짝반짝 해야 지금 똑같은 위치에 맞춰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도형을 여기 빨간색 도형 이 위치에 다가 이 모서리에 정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두 도형을 선택하고요. 정렬 단축키 L 눌러서 정렬을 켜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르면 지금 빨간색 도형이 움직여버리죠. 빨간색 도형은 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빨간색 도형을 클릭해서 얘를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정렬 이렇게 해야 정렬 모서리가 맞춰지게 됩니다. 정렬을 한 다음에는 내가 모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한 다음에는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룹 이렇게 묶였죠? 색깔이 모두 같아지면 솔리드 여기서 여러색 체크하면 됩니다. 정렬 입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가운데 정렬 이죠. 두 개 선택하고 정렬 여기 키 누르고 가운데 가운데 정렬 이러면 저 빨간색 도형의 가장 가운데 주황색 원기둥이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룹도 만들어서 정렬 입니다. 도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방법과 일정한 두께를 남는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틴커캐드 에서는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많이 있는 이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지름을 올리게 되면 모든 모서리가 둥그러지기는 합니다만 내가 원하는 하나의 모서리만 둥글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돌려서 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모서리를 둥글게 깎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도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구멍 도형 하나 가져온 다음에요. 둥글게 측면을 올려 주겠습니다. 올려 주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키울게요. 크기는 40 40으로 크기를 키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자 이 두 도형 두 도형을 선택 드래그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L 정렬이죠. 그래서 왼쪽 아래 모서리 정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서 모서리를 깎는 도형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얘를 컨트롤 C V 하나 더 만들면 자 얘를 이제 이쪽 모서리 가서 깎는다 하면 두 도형 선택한 다음에 정렬이죠. L 눌러서 자 얘 안 움직일게요. 그럼 얘를 클릭 한 다음에 왼쪽 아래 모서리 자 이렇게 정렬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두 도형 선택해서 L 정렬이고요. 빨간색 도형 안 움직일게요. 빨간색 도형 클릭 해서 얘를 이쪽에 위로 정렬 자 근데 얘가 방향이 지금 안 바뀌었네요. M 눌러서 방향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자 이 쪽에서 전체 얘네 드래그 한 다음에 그룹 클릭 해주면 자 이렇게 원하는 두 개의 모서리만 둥글게 처리가 됐습니다. 모서리 둥글게는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멍 도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틴커캐드 에서는 다구요. 틴커캐드 에서 만든 모델링을 퓨전 360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모서리에 필렛이나 챔퍼를 더 디테일하게 주고 싶다면 이 모델링을 퓨전으로 내보내서 하는 방법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엔 쉘 입니다. 쉘 쉘이라고 하는 기능도 역시 틴커캐드 에서는 따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만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쉘처럼 구멍을 팔려고 합니다. 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벽 두께를 남기고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자 이 도형을 컨트롤 c v 해서 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키 누른 상태로 크기를 살짝 비율을 맞힌 상태죠. 크기를 살짝 줄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정렬 이죠. L 눌러서 정렬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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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 하게 되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 바깥 도형 클릭 해서 솔리드 클릭 투명으로 해서 보면요. 이렇게 남게 됩니다. 안쪽에 지금 구멍 도형 들어가 있어서 모든 벽 두께가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의 그룹 만들게 되면 위쪽에 벽 두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이제 뚫어주는 방법이죠.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위쪽을 이렇게 다시 그룹 해서 잘라서 보게 되면 투명 해제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벽 두께 지금 이 도형은 벽 두께와 바닥 두께도 모두 동일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요.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도형을요. 하나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같은 자리에 같은 도형이 복제가 돼있죠. 이 상태에서 구멍 도형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Shift와 Alt키를 같이 누른 상태로 줄이면 중심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짝 줄여주고 나는 바닥 두께 꼭 안 맞춰도 된다. 그러면 여기 도형을 위로만 키로 위로만 이렇게 쭉 늘려주면 그러면 바닥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도 똑같이 쉘의 기능처럼 일정한 두께만 남긴 도형을 이렇게 틴커캐드 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과 크기를 줄일 때 Shift와 Alt키를 이용한다 요거를 같이 사용하면 쉘 기능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틴커캐드 에서 글자 모델링 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글자는 여기 보이는 텍스트 이용하면 됩니다. 도형 텍스트라고 하는 도형 가져온 다음에요 여기 문자를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단어를 치면 되죠. 한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영어 한글 숫자 모두 되는데요. 이 글꼴을 다중언어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글꼴로 바꾸게 되면 한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어와 숫자는 나타나는데 한글은 여러가지 폰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중언어 일때만 가능하고요. 대신 다중언어는 지금 여기 보이는 문자에 일본어 중국어 다른 언어를 복사해서 가지고 와도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글자 모델링은 이 방법이 있고요. 더 해서 여기 보이는 검색창 클릭 해서요. 이 검색창에 텍스트 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도형들이 몇 개 더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나 다른 각도들을 바꿔보면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그래도 잘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는 문자링 이라고 돼있죠. 이렇게 둥글게 문자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글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영어와 숫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글자를 치면 글자의 숫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지름이 원의 지름이 조금 바뀌게 되고요. 두께나 문자 간격 늘리면 원의 지름이 더 달라지죠. 이렇게 모델링을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마조라 푸라고 읽어야 되나요? 자 얘로 바꿔주면 얘는 이렇게 끊긴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3D 프린팅도 마찬가지고 레이저 커터도 마찬가지인데 글자로 구멍을 뻥 뚫게 되면 글자가 사라집니다. 모두 끊겨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볼까요? 여기다가 핫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 두 도형을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을 때 두 도형을 구멍 도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룹 만들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얘는 이 O에 있는 이 동그라미가 3D 프린팅이나 레이저 커터를 하게 되면 떨어집니다. 대신 지금 이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글꼴 가운데가 다 끊겨져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구멍을 이용해서 뚫었을 때도 떨어지지 않고 문제없이 3D 프린팅이나 레이저 커팅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글꼴은 여기 검색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text 검색해서 다양한 글자 모델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도형들은 한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파일을 Tinkercad에 가져와서 모델링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vg 파일 형태의 그림 파일이 필요합니다. 네 svg 파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냥 구글에다가 그림 파일을 검색해서 만든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을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미지 넘어가게 되면 다양한 이미지 사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실사 사진들은 모델링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파일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도구를 눌러서 색상을 흑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백 사진 특히나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사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하는 이미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미지 파일을 틴커캐드 에서 모델링 할 수 있는 SVG 로 변환 하기 위해서는 여기 픽 SVG 라고 하는 사이트 에 가면 됩니다. 픽 피처를 SVG 로 바꾼 다 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샘플이 있구요. 샘플이 요렇게 SVG 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 고침 하면 샘플이 계속 변화가 될 텐데 자 이게 그림이 요렇게 SVG 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림들은 그냥 원하면 다운로드 SVG 를 클릭해서 이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진 실사 같은 경우에는 SVG 파일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사 그림 사진보다는 제가 흑백으로 사진을 변경했잖아요. 자 이거 별로 그래서 그림으로 된 파일을 정확하게 SVG 로 변환해서 사용하는게 훨씬 더 깔끔하고 디테일한 모델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아까 찾은 파일을 올리고 싶으면 업로드 픽처를 눌러서 아까 여러분이 찾은 파일을 올려줍니다. 자 그럼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필터를 바꿔보면 모양이 조금씩 바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를 바꿔서 확인한 다음에 이 그림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 SVG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틴커 캐드에서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 아까 바꾼 SVG 파일을 열기 통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오는 파일의 그림 파일이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너무 크게 가져오면 느려질 수 있으니까 축적을 좀 줄여서 30% 좀 크기를 줄여서 가져오기 눌러주겠습니다. 파일이나 형태에 따라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모델링 파일이 가져와 줬습니다. 얘를요 컨트롤 C V 몇 개 복사 해놓을게요. 보면 이 친구들도 이 틴커 캐드 안에서 몇 가지 더 변형이 가능합니다. 얘를 채우기 모드를요 기본 값이 아니라 실루엣 바꾸게 되면 안이 모두 다 꽉 채워진 형태가 되죠. 얘를 외부 선으로 선택하게 되면 아웃 라인 바깥쪽만 안쪽은 모두 사라진 형태가 됩니다. 여기 선폭도 필요하면 두껍게 또는 얇게 0.5 쿠키커터나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값을 내부선 안쪽선 이죠. 하게 되면 얘는 지금 안쪽에도 그림이 있어서 안쪽선과 외부선의 결과물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림에 따라서 좀 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높이를 다르게 이렇게 하고 두개 도형 정렬 L 눌러서 가운데 가운데 정렬 맞춰 주고 얘도 찍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L 눌러서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그림 파일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모양 만들 수 있구요. 또는 얘를 컨트롤 C V 해서 자 이 친구 이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뭐 배웠어요? 구멍 도형 배웠습니다. 이 친구를 구멍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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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바꿔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할 때는 주의할 게 만약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부품 이런 안쪽에 있는 도형들은 출력하고 나면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 뚫는 것 보다는 바닥을 살짝 남기고 위로 들어서 바닥을 살짝 남기고 뚫어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파일을 검색해서 SVG로 변환한 다음에 틴커 틴커 패드에 가져와서 다양하게 모델링에 활용해 보세요. 컨트롤 D를 사용해서 틴커 패드에서 기본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도형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면서 이렇게 반 빗겨나간 상태로 옆에 생성이 됩니다. 얘는 복사 붙여넣기 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하려는 거는 컨트롤 D 입니다. 도형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D 한 번만 눌렀습니다.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같은 도형 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형을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옆으로 움직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도형이 똑같은 도형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였던 행동까지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컨트롤 D 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형 가지고 와서 위로 길 길게 늘린 다음에 색깔은 아무 색으로 도형 선택하고요. 컨트롤 D 누르고요. 옆으로 이동할 건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면 1 직선에서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같은 도형이 같은 간격으로 나란히 있는 등간격 나란히 있는 이런 직선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운데 중간에 일쭉하게 하나 넣어주면 자 얘도 컨트롤 D 하나 누르고요. 그냥 위로만 이렇게 하면 울타리가 만들어졌죠. 직선 패턴입니다. 직선 패턴 자 이번에는 직선 패턴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어 봅시다. 계단 자 도형 갖다 놓고요. 자 네모 계단 한 칸 되게 이렇게 크기를 바꿔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한 번만 누르고요. Z축 방향 여기 삼각형 눌러서 위로 조금 올리고요. 옆으로 이동할 건데 키보드로 눌러서 옆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선택된 게 풀리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D 컨트롤 을 누른 상태로 D 한 번만 컨트롤 D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우리 D 라고 하는 단축키는 바닥에 붙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D를 먼저 누르고 컨트롤 D가 된다며 뭔가 패턴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를 때 D만 먼저 눌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 계단 컨트롤 이 상태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 D를 아무리 눌러도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컨트롤 D 한 번만 누르고 위로 올리고 시프트 시프트키 누르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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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면 안 돼요.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눌러야 반복하면서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단 역시도 직선 패턴입니다. 이번에는 회전 패턴 해보겠습니다. 회전 구 도형 가지고 와서 한쪽을 길게 늘려 줍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바꾼 다음에 도형 선택 하고요 컨트롤 D 한 번만 눌러 줍니다. 그리고 회전 하겠습니다. 회전 회전 했죠? 선택된 거 풀리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회전 이 반복 되면서 도형 생기면서 꽃 모양이 손쉽게 만들어졌습니다. 회전 하는 것은 회전 하는 각도 에 따라 서 모양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회전 각도 를 조금만 해볼까요? 한 10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 10도씩 회전 하면서 도형 생기게 되죠. 또는 이번에는 컨트롤 D 누르고 이렇게 45도 컨트롤 D 컨트롤 T 회전 회전 기본적으로 회전 회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회전 했을 때는 형상이 좌우 대칭형인 모양에서 회전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구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정렬 L 눌러서요. 가운데 정렬 해서 1직선 상의 위치를 맞춰 줄게요. 이 두 도형을 두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의 중심축은 두 도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두 도형의 사이가 중심축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내가 반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반을 지워서 이런 도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릇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눈꽃 모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눈꽃 간략하게 손 그림을 이용해서 눈꽃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꽃 잎 하나죠. 눈꽃 잎 모양의 하나를 자유롭게 이렇게 손으로 그려줍니다. 완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도형을 컨트롤 D 눌러서 회전을 시키면 어? 뭐가 모양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눈꽃 모양을 만들 때도요. 눈꽃잎 하나를 디자인 했다면 얘가 좌우 대칭형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V로 복사를 먼저 하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서 뭐 배웠어요? 미러 뒤집기 배웠죠. M 눌러서요.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줍니다. 자 뒤집어서 얘를 이렇게 먼저 좌우 대칭형의 모양이 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회전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누르면 눈꽃 모양도 대칭 하나의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칭으로 눈꽃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손그림 이용해서 눈꽃을 만들 때는 조금 더 자유로운 모양을 만들면 더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색깔 하나 바꿔보고 컨트롤 C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집기 죠. M 눌러서 뒤집기 뒤집어져서 좌우 대칭형 좌우 대칭형 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D 누르고 회전 60도 패턴을 만든 다음에는 바깥쪽에서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는게 좋습니다. 컨트롤 D는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의 기능은 꼭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배운 컨트롤 D의 직선 회전 패턴을 조금 더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 세 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좀 재밌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도 바꿔주고요. 가운데 있는 구는 양쪽으로 길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 먼저 정렬할텐데요. 노란색 하고 빨간색 두 도형 만 선택을 한 다음에 L 눌러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묶어줄게요. 됐나요? 색깔이 같아지면 솔리드 누르고 열어서 체크 이렇게 두 개가 먼저 묶였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전체 선택 도형 선택해서요. L 정렬하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하면 이렇게 아령 모양처럼 딱 가운데가 맞춰진 모양이 되죠. 역시나 하나의 그룹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든 다음에요. 하나 만든 다음에 컨트롤 컨트롤 D 눌러주고요. Z축 방향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회전도 조금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런 나선형 모양의 DNA 구조가 만들어지죠.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쉽게 그냥 응용을 해보면 그냥 네모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모로 이렇게 낄죽하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요. Z축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조금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도형은요. 위로 움직이는 직선 패턴과 회전하는 패턴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컨트롤 D 라고 하는 기능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냥 네모만 가져왔어요. 네모 가져왔죠. 컨트롤 D 하겠습니다.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로 옆으로 조금만 움직일게요. 그리고 Shift키 누른 상태로 크기 살짝 키우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면 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비율로 계속 계속 커지는 부피로 보면 얘는 이제 등비수열인데요. 자 이렇게 컨트롤 D는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기를 바꾸는 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방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앞에서 꽃 만들었을 거예요. 꽃 만든 거와 비슷한데요. 일단은 원을 하나 길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요. 회전해 주겠습니다. 회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로 꽃 모양 하나 만들어 주고요. 얘가 솔방울이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깔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예쁜 색으로 바꿨고요. 얘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묶어주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이면 색깔이 다 똑같아질 거예요. 그러면 솔리드 누르고 여러색 체크 하면 얘가 하나의 덩어리면서 여러가지 색상을 가진 도형이 됩니다. 됐죠? 얘를 이제 솔방울처럼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컨트롤 D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DNA 만든 것처럼 Z축으로 위로 살짝 올리고요. 회전도 살짝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Shift와 Alt키 같이 누른 상태로 크기를 살짝 줄여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크기 바뀌고 위로 올라가고 살짝 회전하면서 이렇게 솔방울 모양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 D 는요. 굉장히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컨트롤 D 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가운데 정렬시켜서 두 개 그룹 이런 네모 만들어졌죠? 여기서 컨트롤 D 누르고 회전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크기 쉬프트키 알트키 눌러서 크기 살짝만 줄여 주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누르면 짠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죠. 컨트롤 D 를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응용해 보면서 다양한 패턴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작업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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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